근데 솔직히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막 기둥 뒤에 가서 숨고 활 쏘고 맞는 척하고 이런 거 마피아에 세다! 저 정말 진짜 너무 웃겼어요 자 해가 좋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눈을 뜨시고요 던진 게 지금 마피아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니까 신뢰할 거예요 마피아는 꼭 있어요? 마피아는 꼭 있어요 정하 언니 저도 정하요 여러분 나 사랑한다면서요 먼저 질문을 던진 게 언니도 아직 세이프하지가 않으니까 잠깐만 표정 관리가 잘 안 된 건가요? 그리고 뭔가 마피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마피아들이 많이 하는 마피아 아닐 때는 얘가 마피아예요 오 맞아 맞아 원래 이런 애야 얘 지금 너무 점잖은 당겨 울지 나 괜찮아요 저 아니에요 한 번만 마피아가 아니라는 것 좀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미 출발해 언니 이제 끝났어요 아니 왜 피디님 제 목욕했으면 제 눈을 피하세요 정하가 생각하는 마피아는 누구야 저는 피디님 같아요 얘 맞네 얘 맞네 진짜 미안합니다 아 이거 눈을 드세요 정하 언니 정하 언니 아 왜 자꾸 자기야 미안해 잘못 본 것 같아 마피아 마피아 아버지 자 눈을 드세요 별 자기가 마피아가 아니다 아 근데 아 근데 우리 죄책들을 못 사겠어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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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도 사 아니 아니 노조 내래 아닙니다 내가 왜 부조 아닙니다 반시나 진짜 알다 아름다워 한글자막 by 한효정